여자 집사님이 남편 전도하려고 그렇게 기도 많이 하다가 드디어 그 남편이 교회를 나오시기는 됐는데 열심히 도무지 생기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신방을 꼭 와주셔서 남편 신앙생활 열심히 하도록 목사님이 좀 권면해 주시기를 원해서 신방을 갔습니다 갔다가 오히려 남편으로부터 걱정 듣고 왔어요 그 남편이 걱정하는 것이 자기가 열심히 없는 것은 그건 문제가 안 되고 아내가 너무 교회에 깊이 빠질까 봐 걱정이라는 겁니다 그게 한 걱정이더라고요 아내가 너무 교회에 깊이 빠질까 봐 그래서 목사님이 교인들을 좀 잘 말씀을 해서 너무 깊이 빠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강국한 권면을 듣고 오히려 왔습니다 은혜 너무 많이 받을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꽤 있으시더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도 요즘에 교회가 너무 나를 지나치게 들복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 계시죠 무슨 새벽기도 용사는 무슨 새벽기도 용사입니까 어린 애들입니까 지금 500명은 또 무슨 500명을 지정을 해요 499명이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501명이면 무슨 잔치를 할 겁니까 유치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전도하라 또 무슨 제자훈련하라 속회 참석하라 또 뭐 속장하라 감당을 못 하시겠다고 하더니 왜 그렇게 부담스럽게 하시냐고 좀 내버려 둬 달라고 그러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도 계실 겁니다 혹시 그러신 심정이 있으신 분들 왜 그렇게 교회가 나를 못 살게구나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왜 더 하라고 하나 이런 마음 때문에 불편하신 분들 정말 진짜 은혜 받을까 봐 걱정되시는 분들 그러신 분들은 오늘 마음을 정말 여시고 한 번 오늘 말씀을 꼭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답을 주실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꽤 부담스럽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자꾸만 더 나아가라고 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정말 겁이 날 정도이죠 여수와가 세상 떠나기 얼마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오늘 너의 섬길자를 택하라 이미 하나님을 다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여수와가 뭘 또 오늘 섬길자를 택하라고 하는지 그렇게 여수와가 간절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섬길자 택하라고 권합니다 그 말은 여수와 눈에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이 문제가 많았다 그 말이죠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장노들이 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엘리아 시대에 오면 그마저도 안 됩니다 엘리아가 바할 제사장 아세라 제사장들과 영적 대결을 갈멸산에서 하잖아요 우리가 재단에 재물을 올려놓고 우리가 믿는 신에게 기도해서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면 그거 진짜 신이라고 하자 그래서 유명한 갈멸산의 영적 대결이 벌어지죠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들어서 구경을 합니다 엘리아가 그 보는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답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가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언제까지 머뭇머뭇 거리겠느냐 여호와 하나님 섬길 것이냐 바할을 섬길 거냐 오늘 결정하라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대답을 안 합니다 참 답답하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너무 재촉한다 너무 우리를 강압적으로 몰아붙인다 아마 그런 느낌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 제자로 나섰는데 예수님께 부탁을 하나 했습니다 제가 제자가 되기는 하겠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은 치르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물론 그렇게 해야지 장례는 잘 치르고 그 다음에 나 제자가 되라 그러셨죠? 예수님께서 뜻밖의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너는 지금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실 수가 있나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예수님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에도 보면 게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렇게 졸려서 꼬꾸라지는 거예요 근데도 예수님이 그들을 계속 깨우시면서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하면서 기도시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부담스럽게 하시는 분이신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때는 아 정말 너무 힘들다 이런 소리가 툭 튀어나올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부담스럽게 우리를 몰아가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데 왜 그렇게 하시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나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시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너무 육신적인 사람 육신에 매어서 살아가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시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끌려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육신에 끌려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성령을 따라 살아서 우리가 진짜 생명을 얻고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 육신에 매어 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마음에 너무 부담되는 말씀이라고 여겨지는 것이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맞는데 너무 부담이 돼요 하나님이 왜 꼭 이렇게 살라고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렇다면 이유는요 하나님이 지나치신 게 아니고 내가 너무 육신에 매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기도 500 용사를 모집한다고 여러분 등록을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지요? 평생 새벽기도 내가 하겠습니다 오직 기도 이렇게 여러분에게 결단하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해야 겨우 기도 좀 합니다 우리가 워낙 안 기도 체질이에요 아니라고 할 사람이 있습니까? 워낙 우리가 기도를 안 하고 사는 체질이라 오직 기도 새벽기도는 반드시 해야 돼 나 새벽기도 500 용사에나 가입할 거야 이렇게 나가는 사람이 지나고 보면 겨우 기도를 좀 해요 오직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요 전도 나 꼭 나와야 돼 나 반드시 거긴 갈 거야 새벽 전도 나 반드시 가 이런 결단을 하고 나 전도 잘 못하니까 전도학교 가서 훈련도 받아야지 이런 분들이 겨우 전도 좀 합니다 많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겨우 전도 좀 합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전도도 했느냐? 예 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돼요? 결국 전도 안 하고 삽니다 워낙 우리가 안 전도 재질이라 그래서 오직 전도 그렇게 가는 거죠 사랑만 하며 사는 축복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야 겨우 우리가 좀 사랑하게 됩니다 워낙 우리가 사랑 안 하는 재질이니까 그런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왜 복음입니까? 그래야 겨우 이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내 자아 만족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 위해 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워낙 육신에 매여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힘들어 느껴지는 거예요 부담스럽게 여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분별을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담스럽게 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너무 육신에 매여 살았구나 그걸 정확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유명한 벨리스 총독이 사도바울의 전도를 받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사도바울의 전도를 받았어요 또 총독에게 전도하는 거니까 사도바울이 얼마나 잘 준비하고 기도 많이 하고 전도했겠습니까?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벨리스 총독이 사도바울의 전도를 받았는데 전도 받아 구원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벨리스 총독이 구원 못 받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벨리스 총독이 어떤 사람이냐면 역사가들의 설명의 기록에 의하면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돈 권력에 거의 미친 사람이에요 노예 출신입니다 그가 총독까지 되었어요 그는 권세를 얻기 위해서 돈을 얻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유대 총독이 되어서 유대인들이 존경하던 라비나 제사장들을 여럿 죽였습니다 아주 잔인한 정치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여기 그 안에 드루실라가 나오는데 이 드루실라는 헤롯 왕의 딸입니다 아주 잘생긴 얼굴이 잘생긴 여자인데 팔레스타인 북부의 하마드라고 하는 곳의 왕 아지투스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벨리스 총독이 와서 보니까 너무너무 잘생겼거든요 그래서 빼앗아서 자기 안에 삼았습니다 그때 이 벨리스 총독의 나이 60세고 이 드루실라가 18살 짐승이죠 짐승 그렇죠? 그런 사람이 벨리스 총독이에요 이런 벨리스 총독에게 대제사장이 재판을 건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죽일 정말 죄를 지었다 그때 당시에 유명한 변호사 더둘러 로마법 유대법 완전히 정통한 더둘러 변호사를 세워서 사도 바울을 고소했어요 이 벨리스 총독이 그 눈치가 없겠습니까? 자기가 지금 어느 쪽으로 판결을 해야 정치적으로 유익하다는 계산이 없었겠나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벨리스 총독이 사도 바울 편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게 하고 그리고 오히려 사도 바울의 전도를 들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벨리스의 본 마음이 아니라 그 말이죠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고 로마까지 가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벨리스가 사도 바울을 편들어줍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에 자유도 주고 시종드는 사랑까지 붙여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불러다가 전도를 받아요 내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의와 절제와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이 벨리스 총독이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 받았습니다 여기 26절에 보면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리스가 두려워하여 그랬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게 잔인하고 그리고 돈 권력밖에 모르던 이 벨리스가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두려웠어요 찔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아니면 있을 수가 없죠 자기의 죄를 느끼고 하나님의 심판을 느꼈습니다 자 이 벨리스도 그렇게 죄 많은 벨리스도 구원 받을 일보 직전까지 왔어요 지옥에 당연히 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 벨리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갈 그런 아주 중요한 순간에 왔어요 하나님은 벨리스 같은 사람도 예수 그리스의 복음으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벨리스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지금은 가라 사도 바울 그만해 그만해 내가 나중에 다시 들을게 지금은 가라 그랬단 말입니다 정말 안타깝죠 벨리스가 왜 그랬을까요? 너무 부담되니까 두려웠어요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복음이 두려웠어요 여러분 왜 벨리스에게 복음이 두려웠을까요? 그것은 벨리스가 너무 육신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에 사로잡힌 사람 육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에게는 복음이 오히려 두렵다니까 뭔가 마음에 강하게 도전해 오기는 합니다만 기쁨이 아니고 두려움으로 반응이 오는 거예요 벨리스는 사도 바울의 말을 조금만 더 듣다가는 진짜 무슨 큰 결단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냥 듣고만 있을 수가 없는 말씀이라는 느낌을 받아요 야, 이러다가 내가 그동안에 내가 쌓아놓았던 모든 지위, 모든 재산 이거 한순간에 다 사라질 것 같은 위기감도 느꼈습니다 자기의 삶 전체가 뒤바꿔지는 것 같아요 그걸 감당을 못 하겠는 겁니다 그게 오히려 무섭게 오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느껴지지 않고 너무 무섭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벨리스가 그만해, 그만 내가 다음에 들을게 그리고 사도 바울을 가게 했습니다 그때 벨리스에게서 구원이 떠난 거죠 거의 구원 받을 뻔했다가 구원이 떠난 겁니다 벨리스는 사도 바울의 말이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되나?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게 부담스러운 겁니까? 하나님이 벨리스를 구원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벨리스는 왜 그게 부담스럽게 느껴지죠? 너무 자기가 육신에 사로잡혀 살았기 때문이죠 벨리스가 얼마나 육신에 사로잡혔는지는 자기가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이 운명이 갈려지는 그 순간에 돈 생각했다는 거 있죠 늘 그동안에 재판하면서 돈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것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풀어주든 사람을 죽이든 돈 받고 재판했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 번 불러서 사도 바울의 말을 듣습니다 26절에 보면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그러나 이미 돈 받을 생각부터 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복음이 복음으로 들리지 않는 겁니다 고린도우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키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미 돈에 대한 욕심에 사로잡혀 있으면 더 이상 복음으로 들리지가 않는 거죠 뿐만 아니고 정치적인 계산까지 머리에 계산이 되는 겁니다 이 집 7절에 보면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리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리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이미 사도 바울이 죽일 죄가 없다는 걸 알고도 그냥 풀어주면 유대인들의 반발이 너무 심할 것 같으니까 정치적인 계산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영생 얻느냐 지옥 가느냐 이 순간에도 정치적인 계산 따라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이 지나치신 거예요 벨리스가 지나친 거예요 벨리스가 지나치게 육신에 매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기를 살리는 구원의 말씀조차도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세상에 이보다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지금 사는 말씀이 오히려 나를 부담스럽게 하는 것처럼 느껴지니 그런데 이것이 현실인 거 아십니까? 그렇게 해서 돈을 모으려고 하고 자기 지위를 지키려고 했던 벨리스가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2년 뒤에 로마 황제의 소환을 받습니다 그래서 베스도가 다시 총독을 오고 벨리스는 로마로 소환이 되어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동안 했던 일들이 다 드러나서 재판 받고 사형 선고를 받아요 나중에 결국 집행은 되지 않았지만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벨리스를 구원할 기회를 주셨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거절하고 그리고 돈, 세상 지위 그것을 붙잡으려고 했던 결국이 이것밖에 안 되잖아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전도를 듣고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가졌던 사람들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도 참 안타깝죠 그러나 거의 99.9% 구원 받을 뻔했던 사람 그랬는데도 구원 못 받은 사람도 성경에 나옵니다 마태호금 19장 부자 청년 이야기가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죠 이 부자 청년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영생에 대한 사모함도 있어서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을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내 가진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지나친 말씀이에요? 사랑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중에도 지나치지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은 다시 잘 들으시라니까 예수님께서 가진 재산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지나친 말씀이에요? 사랑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영생을 다 보고 계세요 영생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 영생을 이 청년이 갈급하니까 그 영생의 세계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세상 재산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중요했다면 예수님이 재산을 어떻든지 모았죠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세상 재산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고 그러면 하늘에서 상급이 더 커지니까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사랑하신 거잖아요 너무 사랑하니까 그 부자 청년이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진짜를 주시려고 그가 정말 원하는 그것을 얻게 해 주시려고 사랑으로 권면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부담스러운 말씀으로 느껴졌어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이 많은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다니 누가 도대체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 그러고는 떠나갔어요 자 이 부자 청년이 왜 영생을 얻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이 너무 지나친 요구를 하셨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 부자 청년이 돈 욕심이라고 하는 것에 완전히 매여 있었기 때문일까요 돈 욕심에 완전히 매여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지나친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우리보다도 먼저 예수 잘 믿다가 천국에 간 증인들이 지금도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는 거 아시죠 히브리에서 12장 1절 말씀에 그렇게 했습니다 허다이 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어요 그분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실까요 그분들도 똑같이 이야기 하실 거예요 너 가지고 있는 거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너 주의 제자의 길을 가라 아니 여러분이 죽어서 천국에 간다면 여러분은 그 말 안 하실까요 여러분이 죽어서 천국에 가면 그러면 믿음의 후배들에게 여러분은 그런 마음 같지 않으실까요 아니 진짜를 알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아니게 될 세상 것을 위해서 정신없이 사는 사람을 보고 안타까워하지 않을까요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부담이 아니고 사랑이란 말입니다 사도바오리 베스도의 벨리스에게 말한 복음은 그건 벨리스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벨리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가 너무너무 부담스럽게 느껴지니 하나님이 지나치신 게 아니고 벨리스가 완전히 육신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을 때만 아니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사는 삶 속에서도 똑같습니다 왜 예수를 믿고도 예수님의 역사를 놀라웠게 경험하고 살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수준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기는 했어요 교회는 다닙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다 마음이 부담스럽기만 해요 기도하라, 전도하라, 제자훈련 받으라, 속해 참석하라, 속장으로 섬겨달라 무슨 봉사부수에 섬겨달라 좀 제발 좀 귀찮게 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어도 편안하게 믿게 못해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정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너무 지나치게 육신적인 사람이 됐구나 그러니까 나를 살리는 말씀, 구원할 말씀, 축복의 말씀이 다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나 좋은 거 뺏어가는 하나님인 줄로 그렇게 믿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나 좋은 거 뺏어가는 하나님인 줄 알고 있어요 하나님에게 완전히 순종하라 겁이 나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실 일이야 뻔하지 뭐 뻔하잖아요 있는 거 다 내놔라 그리고 북한에 가서 죽어라 가서 저 중동에 가서 죽어 거기 가서 아니면 뭐 고생고생 하든지 뻔해 하나님 하라고 하는 대로 했다가는 뻔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실제로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 못하는 거죠 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고 믿으면 그럴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때때로는 너무 부담스럽고 너무 귀찮고 너무 쓸데없는 일을 갖고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너무 육신에 매어 사는 사람 내 생각, 내 뜻, 내 판단대로만 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내가 놓치려고 하는 거구나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